네 베트남 투자 가이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투자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베트남 부동산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공인회계사이자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신 임병관 KB나 비즈니스센터 전문위원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베트남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네 한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액 및 면적에 따라 약 1.1%에서 3.5%까지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네 베트남에서는 현지 거주자이든 또 외국인이든 아파트 분양 시 분양가액에 대해서 0.5%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또 토지를 제외한 건물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세금은 아니지만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분양가액의 2%를 선납하여야 함으로 약 12.5%의 부대 비용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베트남에서 그렇다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베트남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또 원칙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납부할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부모 또는 친족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받는 경우 금액에 따라서 10에서 5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 베트남의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가구 2주택 이것에 해당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 질문은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 또 보유세 인상 등 최근 부동산 세제 강화에 따른 시청자들께서 꽤 궁금해하실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국소득세법은 1세제 1주택의 개념을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 주택을 보유한 자도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해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정 기간 이상의 보유 또는 거주 기간을 채우면 또 9억 이상 국가주택이 아닌 경우 국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네. 베트남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이제 임대의 수익을 좀 염두에 두고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면 현재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될까요? 네. 베트남의 경우 연간 1억 동, 그러니까 하나로 약 5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상 임대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세 5%, 또 소득세 5%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또 법인에 임치하는 경우 법인에서 원천징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제 한국 이야기로 넘어와 봐야 되겠죠. 베트남 현지에서 거둔 임대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네. 국내 납부할 세금은 한국 송금 여부와는 사실 관계가 없고요.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통한 임대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구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요. 또 별도로 우리나라 국세청에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외에 다른 소득 금액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 아파트를 양도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빠르게 총 정리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우리나라도 또 송금할 경우 그때 생기는 세금적인 문제는 없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베트남의 경우 양도세는 양도 차익 발생 여부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양도가에게 2%만을 납부해야 하면 됩니다. 또 양도세 납부 후 잔여금액을 매매계약서 또는 소득세 신고 납부 영수증 등 현지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국내로 송금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편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국내 세법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마일로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독세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거나 또는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유 중인 해외 부동산을 그렇다면 양도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을 할 경우 국내 부동산 양도 차익과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양도소득세는 국외 자산 양도소득과 또 국내 자산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 차순 또한 국내 양도소득 금액과 통산할 수는 없고요. 다만 해외 부동산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한 채는 처분해서 이익이 나고 또 한 채는 처분해서 손실이 난 경우에 이익은 같이 합산해서 통산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베트남 투자 가이드 오늘은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신 베트남 부동산 투자 세금과 관련한 이야기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심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임병관, KB나 비즈센터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